안녕하세요. 건프로예요. 시원하게 더위도 식혔겠다. 다육이 농장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시원한 영상 보내드려요. 참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다육이를 구입하는 소비자입니다. 다육이 영상 인기 많은 건프로 다육이 010-6252-5061 6252-5061 오늘의 농장은 조아다육농장입니다. 조아다육농장은 인천시 도림동 555-2번지 여러분, 건프로 다육이 영상 흥미 위주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봐주세요. 아, 맞다. 다시 조신하게 부탁 말씀드릴게요. 핸드폰 번호, 주소, 위치 어디냐, 어떻게 찾아가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영상 너무 안 보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다육이 영상을 저의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포기하면서 올리는 건 제가 다육이를 구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다육이를 농장에 보러 가는 길에 여러분들 것도 같이 봐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다육이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의 농장 투어 다함께 가실까요? 준비되셨죠? 돋보기 준비 다함께 포시죠! 매비도 달아주는 센스? 이정도는 뭐? 창 SP 그냥 그냥 재밌게 영상 봐주셔도 돼요. 그런데 꼭 이 다육이를 구입해야겠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다육이 눈높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싶어서 건프로가 영상을 찍는 거죠. 엘 히어로 영상 초반에 건프로가 설명해 드렸듯이 비슷한 질문은 우리 구독자님들끼리 서로서로 댓글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시그린 초호화롭게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로 유명하죠? 아이시그린 완전 콜로라타 다육이들이 시즌을 곧 맞이하는 준비들을 하긴 하네요.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쁘게 색이 변해버렸네요. 너무너무 러블리한 샬롯 일렉트라 이렇게 곱게 물이 들고 뚜렷한 색을 띠는데 일렉트라야 뭐 힘든 거 없지? 일렉트라 힘든 거 있으면 나에게 말해 건프로가 위로해줄게 트럼소 트럼소 이 아이들이 또 화분으로 옮겨지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트럼프 아니고 트럼소 대화금 실생 아니 건프로 두 손 주먹 불끈지게 만드는 이 고운 칼라 보이세요 여러분? 루신다 농장이 너무너무 더워서 진짜 얼음을 달고 살아요.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건프로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둥생 구독자님들 신입 구독자님들 앞으로 건프로 다육이 영상에 우둥생 구독자님들이 되시기 위한 준비가 있어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을 보실 때는 메모지와 펜 그리고 다육이 농장을 찍는 이 농장이 어디인가 이름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택배 주문이 가능한 매장이 있고 안 되는 매장이 있어요. 조화 다육 농장 이 묵은둥이 아이들은요. 화분과 다육식물 별도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왜 다육이들이 인기 많은가 왜 진짜 다육이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광하시는가 택배 가능한 매장입니다. 왜 이렇게 다육이들이 이쁘게 물드는 시순에 어떤 다육이가 어떻게 물드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육이 농장에서 다육이들을 구입하시면 돼요. 물드는 아이들의 특색이 이름이 진짜 그냥 다육이 이름이 거저 생기는 게 아니구나 싶은 게 이름이 핑크나 오렌지 체리 이런 색들이 들어가면 붉고 오렌지빛 선명한 그 라인의 색이 들어가더라고요. 페리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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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들은요. 머리 두수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돼요. 너무너무 이쁘죠? 그렇죠. 바로 이 칼라죠. 다육이들의 본격 시즌 가을이 코앞이에요. 진작부터 건프로가 추천 많이 드렸잖아요. 어서 구입하세요. 어떤 아이가 마음에 드세요? 다육이들 이름이랑 메모 잘 하시면서 택배 주문하시면 조화다육으로 전화주세요. 호화로운 칼라 핑크 샴페인 고운 선이 특징인 샴페인이 있었다면 오렌지 멀로 너무너무 러블리하죠? 오렌지 멀로 트럼소 살아힘의 철화 흔한 다육이는 싫다 하시면 이런 철화의 조합은 어떠세요? 검프로 영상 구독자님들 영상 즐겨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검프로가 질척질척거리는 방울봉랑 사탕처럼 예쁘게 딱딱을 물드는 방울봉랑 낮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심하게 생길수록 다육이들 칼라가 예뻐져요. 루비 정말 럭셔리하고 너무너무 고급지네요. 피치스 앤 크림 패션 금 제가 여러분들과 다육이로 소통하는 다육이 유튜버지만 여러분들과 다육이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그 기쁨이 굉장히 커요. 원종 에보니 환협이에요. 전국에 계신 왕언니 왕오빠분들 돋보기 쓰시면서 정확하게 다육이 이름들 잘 보고 계시죠? 원종 에보니 환협 토파즈 다육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아요는 건프로에게 힘이 됩니다. 원종 슈퍼콜론 보고 계시는 영상은 조아 다육농장 다육이들입니다. 택배 주문 가능하세요? 택배로 다육이들 주문하세요. 라탄 유튜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매장 전화번호요. 매장 전화번호는 다육이 영상 밑에 보시면 설명란에 있어요. 그리고 다육이 영상 안에 건프로가 전화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영상 좀 봐주세요. 여러분 맘모스 맘모스 금기예요? 맘모스 심지어 너의 이름은 멀게인?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컬러가 어떻게 색감이 이렇게 좋을까요? 여러분 영상 초반에 부탁드린 말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과 라이브로도 만나고 또 댓글로도 만나고 이렇게 다육이 영상으로도 만나고 건프로가 준비할 게 꽤 많죠? 항상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조아 다육농장에 방문하셔서 이런 다육이 철원 다육이 구경도 해보시고요. 다육이 구입도 하시고 화분과 다육이 흙 핀셋 여러가지 기타 부자재 구입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홍비 여러분들 건강하고 귀여운 다육이들 집으로 입양하셔서 정신적으로 맑은 힐링하시면서 한 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모두모두 풀리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결 비법이에요. 이렇게 또 건프로는 다육이들 영상 편집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우리 집 딴 꼬마 또 재우고 정리 좀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루가 금세 가죠. 그린파크 챌린저 스토리 철화 예사롭지 않은 다육이들 구경하시면서 시원하게 영상 감상하세요. TP 철화 이제는 다육이들이 지난주에 봤을 때보다 한 주 한 주 건프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하루하루 다른 느낌일 거예요. 야생 원종 마리아 다육이 영상계에 블루칩이 되고 싶은 건프로 다육이 팍팍 밀어주세요. 여러분 영상 좀 자주 봐주세요. 아가보이데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과 전쟁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아내의 맛 뭐 이런 드라마들처럼 상케조 마리아 뭐 쇼오락 프로그램처럼 건프로 다육이 영상도 기다려서 봐주시면 아주아주 감사하죠. 저 같은 미세먼지 유튜버도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체어맨 내 자신이 가지고 싶은 다육이를 결정하는 사람 내 자신이 가지고 싶은 다육이를 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내 자신뿐이에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여러분들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꽂혀있는 당신의 취미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화 다육농장 다육이들 구경 많이 하셨죠? 전화하셔서 택배로 다육이들 주문하세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꼭 반드시 선택하세요. 다육이 쇼핑 성공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